음악이 좀.. 응? 음악이 왜.. 아니 이럴 땐 원래 좀 밝고 경쾌한 인어공주? 이런 노래 나오고 그렇지 않나? 좀 끈적이는 거 같아서.. 야! 음악 바꿔 빨리! 죄송합니다! 어? 음악이 바뀌었어요! 그렇네? 홍인희 씨.. 난 요즘 온 우주가 우리 둘만 있게 도와주는 거 같다는 생각 유명한 레스토랑에 가도 우리 둘만 있게 되고 지난번 놀이동산 갔을 때도요 그 넓은데 우리 둘만 있었잖아요 그러게요 그래서 말인데요 우리 결혼할래요?